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오전에 공주시에 있는 신천지 마띠아 지파 그 교회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가 지금 방금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신천지 마띠아 지파만 공주시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9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돌아왔는데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약속의 목자라고 마음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민망하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들을 이 추수꾼에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추수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참된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기초돌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게시록 21장에서 열두 기초석, 열두 사도의 열두 기초석에서 첫 번째 돌이 바로 벼곡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은 벼곡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게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모습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전체가 벼곡, 베드로, 요나의 아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참된 목자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참된 목자들은 반드시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아 너가 천국의 열쇠들을 갖고 있다.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게시가 열렸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의 이 추수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추수꾼 일터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참된 목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표는 요나의 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삼밤 지내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참된 목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는 비밀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7년 동안의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된 목자, 참된 추수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요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요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비둘기의 성령을 받고 비둘기의 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로, 참된 목자들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물 침례, 성령 침례, 피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 세상 전체를 다 심판하게 되실 것인데 이 추숙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가서 5장 2절과 아가서 6장 9절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가 문을 열어라.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비둘기를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순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정반대 단어가 게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 섞여있는 독주, 섞여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 단어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 바벨론의 무리들을 저희가 대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예수님의 말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인자의 징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번개가 동편에서 서평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이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제 2030년까지 모든 것을 끝내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7년 동안에 예수님의 추수꾼으로서 참된 목자들로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자의 징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뽑아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들이 아무리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작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편에 서지 않냐 하면 이 교단이 주님의 편에 서지 않냐 하면 그 교단은 어차피 뽑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7년 대추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참된 목자로서 거듭나기 원한다면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반석이다.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게시가 열렸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요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저는 이번 토요일에 어쩌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는 그 행사에 가서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인데 이만희 총회장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요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제가 신천지를 바라볼 때 신천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있고 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지금까지 준비해왔는데 신천지 안에 있는 기두온의 300명과 같은 그 군사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저는 마음가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천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잠자는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고 7년 동안의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징조, 비둘기의 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